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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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홍준표 사적인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 사적인 이익의 사람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께서 최근 들어서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사적인 이익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좀 들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연민도 좀 있을 것이고 또 나라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번에 또 한 모임에 가셔가지고 홍준표 시장께서 22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난장판이 될 것인데 어떻게 감당할 건가 이런 주장을 펼치셨는데 뭐 이제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21대 그런 회기 말에 더불어민주당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또 22대 더불어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젊고 야심 강한 그런 국회의원들 그리고 바른 소리를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전멸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여러분들 국정을 자지우지 할 것인지는 상상하기가 너무나 누구든지 그래서 22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난장판이 될 것이다 그런 가슬이나 예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많이 더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시게 되면 우리가 뽑고 만든 대통령은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곤경으로 몰아넣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여러 말씀을 하신 가운데 기자가 이 부분을 딱 뽑았는데 저도 윤 대통령에게 표를 줬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표를 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를 준다는 것은 대통령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을 잘 하실 거라고 믿고 표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이 윤 대통령과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직무를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계약을 한 것과 같은 겁니다. 명시적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국민 개개인과 대통령 그리고 지지자들과 대통령이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깨진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고 홍준표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윤 대통령에게 표를 줬던 그런 유권자들이 대통령이 약속을 어겼다든지 대통령께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부분은 홍준표 시장께서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신 겁니다. 약속을 어긴 대통령을 국민이 나서가 보호해야 되냐 문제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 여러분들 다 제쳐놓고 그냥 홍준표 시장께서는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을 공룡으로 몰아넣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하지만 그 사이에 윤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윤 대통령을 끝까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전제조건이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을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지. 국민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고 지지자들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지 대통령이 입을 싹 다물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때는 약속을 지켜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건 계약이 파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도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불편한 진실이지만 홍준표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관찰자라든지 논평자 입장에서는 옳고 그런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국민들에게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라고 요구할 자격은 없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나 제 전제조건은 대통령이 헌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기가 보장됐으니까 무난하게 인기를 마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달라고 요구를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왜 대통령은 전혀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책임을 다하지 않으신 분인 겁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다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요구를 할 수 없는 최소한 내 한께는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이 약속을 어겼다고 보고 그 약속도 처절할 정도로 어긴 겁니다. 야멸찰 정도로 약속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뽑고 만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으로 몰아넣는 것은 옳다. 공경으로 몰아넣는 의지나 의도나 힘은 없지만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알아서 그냥 자기를 보호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바깥으로 나갔으면 뭡니까. 가족들을 부양도 하지 않고 딴 살림을 살해가 여러분들 맨날 놀고 다니는데 자식이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도리를 다해야 된다고 요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저는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모든 것이 권리와 의무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기 때문에 생물학적 아버지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죠. 아버지 관계를 대통령 관계에 이런 확대 적용할 수 없지만 대통령과 투표자들은 계약계 관계인 겁니다. 무슨 가족적인 관계도 아니고 혈연 관계도 아니고 계약을 깨뜨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좋은 의도에서 말씀하셨겠지만 제가 그냥 기사를 읽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대통령이 고집이 엄청 세지만 그 고집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이다. 우리가 잘 도와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야 정권 재창출도 되고 이 나라의 주도실력으로 계속 남을 것이다. 우리가 잘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홍준표 시장께서는 덕담으로 이야기했지만 내 눈에는 모든 주장들이 다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대통령은 최종 연출자고 국민이 도와주든 도와주지 않든 간에 본인이 최종적으로 뭡니까 연출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든 국민이 떠받을든 전혀 관계없이 그냥 본인의 역량껏 본인의 신념껏 본인의 세계관껏 행동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도와주지 않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도와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정권 재창출이 되고 정권 재창출은 죽었다 깨어놔도 될 수 없는 겁니다. 홍 시장께서 마지막까지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한 걸 입을 다물지만 제가 계속해서 정치해야 되는 분한테 왜 여러분들 그 문제를 입을 다문냐 이제 그런 이야기 저는 안 합니다. 왜? 포기했기 때문에. 현존하는 여러분 정치인들한테 선거 공정성을 당신들이 회복해야 정권도 되찾을 수 있고 나라가 어려운 것을 막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냥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 만큼 해 줬으니까. 정권 재창출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3년 임기 맞추고 나가든 3년 전에 나가든 간에 관계없이 정권은 더블당에 가는 겁니다. 뭘 그걸 가지고 뭡니까 그냥 뒤로 숨기고 뭐죠 물론 홍준표 시장 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겠죠. 본인이 또 대권을 위해서 나왔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런 회의론을 가졌으면 그런 권력을 향해 질주할 수 없으냐 그러나 저는 아주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이 나라의 주도 세력으로 계속 남을 것이다. 애시당토 끝난 겁니다. 당신들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덮기로 결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보수 진영이 권력을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야기죠. 당신들은 기우제로 생각할 거다 이야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가 집권하기도 비나이다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기우제고 그건 고대인들의 사고고 현대인의 사고라는 것은 과학을 봐라. 모든 선거를 숫자를 만드는데 무슨 수로 이 나라의 주도 세력으로 계속 남을 것이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야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핵심 이라는 것은 홍 시장께서 인게 정치인들은 수사 스토리에 능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누구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뭐죠 지적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의 눈에는 당신이 어떻게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방송을 드시는 분들은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이 왜 헛소리인지를 그렇다니까 홍준표 시장께서 맨날 헛소리 많다는 게 아니고 정치인으로 살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치인이 저 같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22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고 난장판 국회가 될 것입니다. 뭐 아주 옳은 이야기인 겁니다. 상상 불화할 정도로 엉망진창의 이렇게 국회가 될 겁니다. 나라 자체가 난장판이 되겠죠. 조국도 들어와 있고 이재명은 훌훌 날고 우리 당은 선거의 참패 전부 귀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 우리 당에 전사가 있느냐 국힘당에 전사가 없지 않습니까. 국힘당은 국힘당은 굳게 결심했지 않습니까. 선거를 만드는 사람들에 던져주는 당무의 정도를 뭐죠 주어서 먹고 그냥 군소정당으로 살아남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국민의 힘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원래 국힘당은 여러분들 전투력이 없는 집단이었고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 투입하려면 모두 다 이런 반대가 여러분들 다 뒤집어 엎은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선거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순간 운명은 다 결정이 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리 이야기하고 저리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봐야 속는 사람도 많겠죠. 그러나 저는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거고 당신들이 그냥 그거를 덮는 순간 그 좋은 기회들 집권 2년 동안 그 좋은 기회들에 선거에 모두 다 입을 다무기로 결정한 순간 당신들의 운명도 결정된 것이고 우리의 운명도 결정된 것이고 나라의 운명도 대충 결정된 거다. 물론 미래라는 것이 항상 불확실성에 속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닫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신은 그렇게 결정됐다는 겁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에 대한 반대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반대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들 네거티브 이런 시력들이 많죠. 그래도 자기 이야기를 딱 내세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더라도 이렇게 소신있게 자기 이야기를 옳던 그러던가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최근 글입니다. 이 홍준표 시장이 정치인으로서는 대개 그냥 이렇게 말랑말랑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이 홍준표 시장의 인간적인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이번 글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중요치 않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사는가가 중요할 뿐이고 이게 본인이 간단하지만 본인 인생관을 필요가 안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서울의 중산층이 아니고 촌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인생관을 갖고 있으면 두드림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겠다는 것 아니에요. 욕하시는 분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이게 여러분들 이 두 문장이 홍준표 씨가 갖고 있는 인생관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공직에 입문한 이후에 40년 동안 내 방식대로 살아왔게 아직도 건재한 거다. 자기 방식대로 산 겁니다. 자기 쪼대로 여기 붙고 저리 붙고 안 하고 비루하게 살지 않고 할 말은 하고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정면 돌파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은 천상촌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절대로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서울 중산층하고 시골 출신들은 아주 달랐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대개 수도권에 여러분들 살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이 허리태지만 저는 이분들하고 거의 동시대로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들 엇다리 저런들 엇다리 그렇게 안 살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 양반이 갖고 있는 이름들이 세계관의 한 부분에 상당히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빙빌 돌려 책임 회피성 말은 하지 않고 직설 합법을 주로 쓰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잘못된 여론에 압화하는 것보다 여론을 바로잡고 어른 방향을 끌고 가려고 노력한다. 그게 홍준표답게 사는 거다. 이게 윤석열이나 여러분들 한동훈이하고 천량기차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시국 현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에서 정치 논평 같은 게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도다리 여러분들 눈처럼 왼쪽 오른쪽을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중간은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홍준표는 비급하고 약고 정의감이 없다. 홍준표가 여러분들 비급하고 약고 정의감이 없으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뭡니까? 홍준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